안녕하세요 스포티파이 칠판 꾸미 같은 건가요? 어떤 걸 써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아미분들한테 쓰는 건가요? 첫 번째는 T-Day 타이틀 해검입니다 사람 파트 2에 있는 제가 사람 파트 2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 눈물이 터져나오면 그때 울어도 돼 당신은 사랑받기에도 이미 충분한데 라는 가사인데 그래서 요즘 참 눈물이 터져나올 일도 참 많고 굉장히 각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못 울게 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에도 이미 충분하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마음껏 쏟아냅시다 어떤 가사인가요? 사실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아미보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7명에서 투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실 아미분들을 뵙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하루빨리 7명이 다 같이 앨범도 내고 투어도 같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건 이제 건강하자 우리 건강하자 건강하자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할 메시지들을 이 코드에 써봤는데요 어거스트 디디의 첫 앨범 D-Day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only on Spotify only on Spotify